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다시 만드신 류방택이라는 분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는 원래 없었습니다 왜? 류방택이라는 분은 내가 고려신화인데 어떻게 조선왕조를 정당화하는 천문을 내가 바로잡아줄 수가 있느냐 몹시 후회했다고 합니다 후회해서 나는 이름과 초상화를 남길 자격이 없다 내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비석을 세우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초상도 없고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알려지니까 이분 호가 금원이거든요 금원 류방택 기념사업회 분들이 이분 초상을 다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얼굴 학자이신 조용진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조용진 교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최근 교황께서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의 초상화를 동양화식으로 그려서 드린 분입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이 운이 좋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유명한 초상화인데요 동양화인데도 얼굴 부분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 같지가 않아요 마치 서양화와 동양화를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걸 복원하셨냐면 서산유시 후손들을 몇백 명의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얼굴에 공통점만 살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저 얼굴을 얻으셨습니다 아주 엄한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제 방에도 사본이 하나 걸려있는데 항상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혼내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유망택 선생님은 비록 이성계 천문 관여된 일에 협조를 했지만 대쪽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서산분이니까 계룡산을 잘 알죠 여러분 계룡산이 어떤 산입니까 보통 산이 아닙니다 계룡산은 이름 자체가 달기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령이 내려오면 그건 계룡산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조들이 계룡산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계룡산 주위, 계룡산 남쪽 사람들은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마치 호남을 차별하는 것처럼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산에서 사셨으니까 계룡산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반성문을 제출한 모양입니다 누구한테? 일단 고려의 세 충신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목은, 야은, 포은입니다 그 세 사람이 다 호가 은으로 끝나요 목은, 이색, 야은, 길제, 포은,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유방택이 계룡산에서 반성한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삼은각이라는 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룡산 쪽, 동학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시면 거기 삼은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홍살문이 옮겨졌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제가 찍은 홍살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내리셔가지고 동학사로 쭉 들어가다 보시면 이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절 중에서 이 홍살문을 가진 곳은 동학사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사는 가기 전에 삼은각과 쉽게 말해서 귀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서산 뉴스, 유방택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한국 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동료 지도는 물론이고 천장열차 분야 지도까지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하고 유방택 별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술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